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샤를마뉴 는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래 서유럽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자신의 그 속국 형태로 그 아키텐 왕국을 피레네의 산맥 쪽에 설치를 했어요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경건왕 루이 1세에게 그 통치를 일단 맡겼고요 그래서 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니까 바스케족하고 피레네의 산맥 너머의 이슬람만 상대해라 그리고 자기는 그 작세는 그 반란을 제압하러 갔었어요 음 하지만 그 이제 피레네의 산맥을 온전히 812년이 되어서야 점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정 자체를 해가지고 영토를 전체를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는 안했거든 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샤를마뉴가 죽고 이제 후계자인 경건왕 루이 1세가 이 바르셀로나까지 그 중심 진출했었어요 음 에브로강 이북지역까지 다 본거지 근데 이제 잠깐 지로나우 이런 데를 점령을 하고 음 문제는 그 뭐냐 완전한 정복에는 실패를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이슬람 해적 음 문제는 이 프랑크 제국이 해적이 없어 아니 해군이 없어서 이슬람 해적들을 그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후 옴미아드 왕조를 개네하고는 전쟁을 하고 이제 오히려 이라크 쪽에 그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하고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 해적 대처에 대한 협정을 맺어서 그 해적을 그 이제 서로 무슬림 해적들을 막아내자 그리고 이 협정의 대가로 프랑크 제국은 인도 코끼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작센 전쟁 작센 전쟁은 너무 자주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로 좀 약간 정리하기가 좀 힘든데 음 이 작센족은 무려 33년이나 걸쳐서 그 프랑크 제국을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는 바이에렌 지역 지금의 미넨이라 불리는 바이에렌 지역 미넨을 중심지로 하는 바이에렌 지역도 다 제압을 했고요 음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 그 자즈부르크에 있는 대주교자 그러니까 대교구에 이들이 편입이 돼요 바이에렌이 그러니까 이 당시 프랑크 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예외적으로 그 주교서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샤르마니가 황제가 주교서임권을 갖고 있는 거야 교황만 할 수 있는 거를 그 프랑크 제국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그 뭐냐 교구에 편입을 시킨다는 영토를 교구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바로 그냥 행정조직에 편입시킨다는 것을 의미를 했어요 하여간 그리고 뭐 아바르 슬라브조 뭐 이런 다 진정했고 그 이제 서기 800년에 크리스마스에 로마 교황이 동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황제하고 제휘할 것을 제휘를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샤르마니는 그냥 군주였지 황제로 불리진 않았어요 참고로 근데 서기 800년에 로마 교황이 샤르마니한테 서로마 제국 황제관을 씌워준 거예요 서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 황제로서의 정통성이 뭐 어쨌든 뭐 교황하고 연계가 돼 있었던 뭐 샤르마니도 좀 나름 뭐 당황을 하긴 했겠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동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여자 황제가 있었대요 동로마 제국이 근데 동로마 제국 1인이 아시네야 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세계 최초의 여자 황제의 기록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802년이면 뭐냐 그 600년대 말 그 뭐냐 신라가 그 신라가 이제 당나라 고종 이치 당나라 고종 이치였죠 당나라 고종의 황후가 측천무 잖아요 그 측천무가 그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 고 잠시 그 이제 통치 문제 이런걸 놓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시기에 이제 당나라 고종이 죽고 근데 사실 고종의 그 말년때도 사실상 측천무가 실권에서 다행사 하긴 했어요 그래서 측천무가 이제 측천 황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는 측천무에요 네 그래서 그 이렇게 되면 게르만족에서는 살리카 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통치단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동로마 제국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거야 음 그래서 글자를 몰라서 열십자를 긋는걸 서명으로 대신하는 사람 황제를 받아들인다는걸 추정할 수 없었다는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로마쪽은 제1외국어가 그리스어일 정도로 그리스 라틴 그런 고대 그런 문명권을 갖고 있는 동로마 제국 근데 게르만족에서 이주해온 그 프랑크족은 진짜 황제도 글씨를 모를 정도였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동로마 제국이 궁정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황제를 바꿔버려 그래서 혼담은 중지가 됐고 이제 시아르만유가 동로마 제국하고 전쟁을 해요 하지만 원래 이제 두 나라 수도가 프랑크 제국은 파리 동로마 제국은 저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이죠 야 그 그 긴 거리를 어떻게 그 육군들이 다 이동을 해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지 않고 주로 이탈리아 반도 그 근처에 아드리아에서 벌어졌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롬바르드 왕으로 세워놨던 자기의 아들을 대리인으로 전담 시켜버려요 근데 이제 베네치아 장악 시도를 실패해서 아들 한 명을 잃었대요 열병에 걸려서 죽었어 그래서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일단은 그 베네치아 속주들하고 이스트리아 속주들은 지배한다고 인정을 했어 하지만 프랑크 제국에서 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그때도 준거야 어쨌든 그냥 서로 평화협정만 맺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인족하고 전쟁을 벌여요 대인족이라고 하면 일명 바이킹이라고 불리는 노르만족이라고 불리는 바이킹 지금의 노르웨이죠 봉거지는 근데 이 대인족인 덴마크계에요 응 그래가지고 결국 그 덴마크하고 프랑크 사이에 진짜 장벽 있어요 응 보복원장은 못했어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뭐 전쟁 밥 먹고 전쟁만 다니긴 했지만 내정도 하기는 했어요 응 그 문화진흥책 뭐 이런거 서류마제국 멸망 이후 그래도 문화가 그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건 진짜 샤르마니 시대였어요 응 하지만 안정적인 행정체제는 구축을 못했어 왜냐면 행정적으로 그 그 재산분할상속죄 그게 결국 문제였던거야 응 어쨌든 어 계속 그 얘기하는중에 배고파가지고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하고 교황의 관계 샤르마니의 할아버지가 트루프아티즌트에서 이겼어요 이겼고 그 뭐냐 이제 아빠인 아니 아들인 네 깜짝댕음은 들어갔어요 그 아들인 단신왕 피핀 3세때 그 왕이 찬탈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대가로 그 로마 교황청을 군사적으로 보호를 해주게 된거에요. 그 카롤린거 가문이.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교황이 이때 당시 교황이 스테파노 2세였는데 아 저는 그 스테파노 교황의 세례명이 아니고 그 스테파노 부제에요. 그 최초의 순교자 스테파노 부제. 어쨌든. 그래서 이때부터 프랑크 제국은 프랑크 왕국은 전적으로 교황청을 방위를 하게 돼요. 어쨌든. 이때 샤르마뉴은 스스로를 모든 그 크리스찬의 지배자여 아버지여 왕이여 사제이고 수장이자 지도자라고 자기가 주장을 했던 사람이야. 어쨌든. 샤르마뉴은 로마를 네번을 방문했는데 네번째 방문할 때 그 이제 성탄대축일 미사 때 이제 황제가 그 추대됐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귀족 전원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준거에요. 그래서 황제의 즉위 미사가 된거에요. 그 성탄대축일 반미사가. 어쨌든. 응. 그래서 은연중에 교황이 우위에 있음을 나타낸거야. 그런데 이 교황도. 황제가 교황이 서로마제국 황제를 임명했으니까.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샤르마뉴은 이때부터 서로마제국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 그 프랑크 프랑크의 이제 그 뭐냐 프랑크의 그 이제 원래 본거지는 지금의 이제 프랑스지만 그 샤르마뉴로 이어진 그 정통성은 동쪽지역인 신성로마제국 지금의 독일의 시초죠. 그쪽으로 이어졌다고 여겨지고도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원래 샤르마뉴은 관습대로 제국을 분할해서 아들들한테 나눠줄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결국 이 프랑크 왕국은 이 게르만족의 그 프랑크족의 관습대로 그 제국을 다 분할해서 제살분환상속죄 그게 제국이 커지지 못한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 샤르르만이 밀라노에서 죽었다. 셋째 아들 샤르 그리고 첫째 아들 피핀사세 다 죽었어. 그래서 경건왕 루트비일세만 프랑스에서는 루이일세 그리고 독일에서는 루이일세 그리고 루이일세 그렇게 읽어요. 근데 그 법적 후계자가 이제 아들 한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813년에 그 공동황제 대관식을 했어요. 그 그 다음 은퇴했어 자기는 그리고 죽었고요. 아헤네 어떤 성당에서 그 이제 매장이 됐어. 어쨌든 근데 샤르마드가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글씨를 못 썼어. 글씨를 못 써가지고 침대 밑에 글자판 놔두고 자기 전에 진짜 그 꼬박꼬박 그 연습을 하면서 진짜 두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샤르마드는 죽을 때까지 글씨를 쓸 줄은 몰랐대요. 황제가 글씨를 못 써. 그만큼 게르만 민족들이 진짜 이 문명화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힘만 썼어. 아 네 별하니님 어서 오세요. 아 샤판니님 어쨌든 그래서 이 샤르마뉴는 서명이 뭐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이 두 개의 줄을 그냥 이렇게 열 십자 십자가 십자성어 그 뜻이 그냥 이렇게 플러스 서명 이게 그냥 서명이래요. 응 그리고 당시 이제 프랑크 왕국은 칼로링거라는 문자를 만들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샤르마뉴가 어린이 된 다음에 완성됐으니까 그 뭐냐 이때 황제는 배울 시간이 없었던 거지. 어쨌든 동로마 제국에서 보면 이 프랑크 제국의 사람들은 구멍 뚫린 철판을 대고 서명하는 무식쟁이라고 그냥 아주 죽도록 가. 근데 사실 이 시대에는 사실 프랑크는 그렇게 문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정보가 있으면 그냥 그것도 구술로 전하고 그냥 서술보다는 구술이 좀 그 그 아직까지는 더 성행을 하던 시대였어요. 음 그래서 글은 못 썼지만 듣는 거는 알아들 수 있었대요. 뭐 라틴어는 진짜 모국어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스어는 알아들을 수는 있었대요.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어쨌든 정치적 도구로 그 가톨릭 교회를 활용하기도 했고요. 문제는 이제 저 아들인 경관왕 루이 1세가 걔도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로타르 루트비 샤르 그래서 샤르는 그 뭐냐 배달은 배달은 아들이야. 부인이 달랐어. 음 그래서 로타르가 그 이제 중프랑크 그리고 루트비가 동프랑크 샤르리 서프랑크를 맡아서 이렇게 각자 분할을 해가지고 카롤링거 가문은 이제 삼국지가 된 거야. 응 그래서 원래 원래 각각의 그 왕국을 이제 하나씩 갖고 있었다. 그래서 840년에 이제 로타르가 좀 단독 통치자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그래서 이탈리아 바이엘은 아키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 세 형제가 이제 프랑스 북부의 베르덩이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저약이 베르덩 저약이라고 해가지고 최종 3개 왕국의 분할을 확정해 지었어요. 그래서 로타르가 이탈리아 프로방스 부르거니우 알자스 로타린기아를 가졌고 이제 라인강 동쪽에서 이탈리아 반도 북동쪽에 있는 지역은 루트비가 독일이 갖게 되고 나머지 샤르르 라인강 서쪽에서 이탈리아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프랑크 왕국이 그 첫째 아들이 이어받았어요. 서프랑크는 그 뭐냐 아니 어쨌든 그러고 근데 이 중프랑크 그리고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로마제국 황제의 칭호를 받았어요. 명목상으로 다른 두 왕국의 왕들을 명목상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응 근데 문제는 음 이제 855년에 서루마 황제 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로타르 1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 프렘조 약으로 다시 그 로타르 1세의 세 아들인 루트비 2세 로타르 2세 샤르 2세 이게 딱 또 또 분열이 된 거야. 그 게르만족의 재산분할상습법 그래서 음 근데 이 샤르 하긴 했지만 그 뭐냐 또 이제 작은 아빠들인 루트비 2세하고 샤르 2세가 그 이 틈을 타서 메르센 조약을 870년에 맺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이 중프랑크는 계속 지금의 이탈리아의 북부지역만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음 이때부터 그 이제 로마 황제 칭호는 이제 서프랑크에 샤르 2세가 갔다가 그 877년에 샤르 2세가 죽으면서 이제 동프랑크에 카를만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중프랑크는 그래서 찢어져가지고 여러 번 찢어지는 바람에 결국 박살이 난거지. 근데 이제 동프랑크 한국도 루트비 2세의 증손자였던 유아왕 루트비 4세가 후계자 없이 911년에 죽어요. 그래서 이쪽은 카를링거 가문이 이렇게 단절이 됐고 그 프랑스도 샤르 2세의 5대손이었던 무위왕 루이 5세 때 987년에 후계자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는 백작 위그카페가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카페 왕조 시대를 열었고 이제 동프랑크 왕국에서는 콜라트 제세가 왕위에 선출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됐어요. 카를링거 가문은 왕가가 끊기고 그 뭐냐 프랑스는 카페 왕조 발루아 왕조 브루봉 왕조 이렇게 순서로 이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독일은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왕위 계승을 할 쪽이 계속 단절이 되는 거예요. 독일은 그래서 결국 강력한 영주였던 그 작센족의 하이니일세가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작센 왕가 작센 왕가 독일을 다스리게 됐고 하이니일세의 아들이 그 유명한 오토데제야. 오토데제는 이제 신성로마 황제 칭호를 받아요. 교황으로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독일을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무려 세부에 걸쳐서 그 샤르마니오에 대한 연관된 이야기를 좀 끝냈어요. 네. 어 잠깐 녹화 좀 끊고 또 좀 해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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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